올레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LCD에 이어 올레드까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매서운 추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저가 LCD 공세에 한국 기업들이 주력 사업을 LCD에서 올레드로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차세대 먹거리인 올레드마저 중국에 쫓기게 됐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LCD 시장을 잠식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올레드 투자를 늘리며 한국 디스플레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비전옥스는 지난달 말 광저우에 6세대 AM OLED 모듈 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허페이 6세대 올레드 패널 생산라인 투자 규모까지 합치면 비전옥스의 올레드 투자금은 9조 원이 넘습니다. HKC도 후난성의 8.6세대 올레드 생산라인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투자 규모는 5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오는 2021년부터 TV용 대형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공세에 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95%가 넘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올레드 패널 시장 점유율이 최근 90% 밑으로 떨어진 것도 그 방증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에 휘는 중소형 올레드도 2, 3년이면 따라잡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용 대형 올레드 패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유일한 대형 올레드 패널 생산자인 LG 디스플레이는 현재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퀀텀닷 유기발광 다이오드, QD OLED에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QD OLED는 완성형 기술이 아닌 데다 탕정사업장의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데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수요가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힌다면 LCD에 이어 또다시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투데이 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